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근현대학문과 고대학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현대와 관련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수량분석, 계량화라고 그렇게 하죠.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입증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죠. 경제학은 물론이고 지금은 행정학이라든지 정치학 이런 데서도 수량화, 계량 분석, 계량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발견물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밖에 없거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다루는 그런 대상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2017년 대선부터 모두 다 증가와 감소라는 그런 인위적인 외부 개입에 의해서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난 상반기 동안 이 다섯 건의 부정선거 해부실이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이렇게 발표하더라도 반론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반론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으면 조작한 거고 조작하지 않았으면 조작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중간에 조작한 것 같기도 하고 조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대중서지만 분석 결과 보고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배춘잎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무슨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한 사람들이 변호할 수 없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는 것이 득표수를 조작한 거거든요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런 근대교육 현대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밟은 사람 같으면 굳이 학위 같은 걸 받지 않더라도 양심에 철판을 깔지 않는 한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자료를 조작했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을 오늘 들어가 보니까 저 페이스북에 신광조라님이 반론을 제기했더라고요 부정선거 총정리 1 부정선거 어떻게 해왔나 이런 선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그걸 또 다 모든 콘텐츠에 다 붙여놨습니다 부정선거 총정리 2 누가 주도했는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공명호 씨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광조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고 연대가 좀 대신 분 같네요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미네소타 트윈시티의 대학을 졸업했고 파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니까 행정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배움도 좀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그냥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핵심 주장은 공병호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 당일 선거와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가 일률적으로 나타난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 같다 그것은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의 투표 성향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성격이 급한 민주당 지지자가 당일투표는 상대적으로 성격이 너끈한 국민의힘 지지자가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한 것이 이유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참여한 그런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성격이 급하고 국힘당 지지자는 좀 너끈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항상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틀면 부끄러워서 신강조 씨와 같은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반론의 아주 핵심 주장은 공병호의 주장이 잘못됐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는 성격이 급하고 국힘당 지지자는 성격이 급하지 않고 너끈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통계학의 ABC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신강조란 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풀었으면 일률적으로 차이값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마다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차이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를 기록한다 그 차원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정확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값과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득표수에서 조작값과 관계식과 같은 그런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라는 것은 전형적인 그런 자연수이자 무작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선거 데이터는 선거 데이터 속에서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은 제3자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값 그래프 차원의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2017년 대선부터 분석해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정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한테서 일정 퍼센테지를 표를 마이너스 처리해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그런 규칙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규칙이 발견됐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규칙이 발견됐기 때문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득표수 증가와 감소 증감 작업인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데이터에서 그냥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찾아낸 규칙을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을 남겨준 것은 고마운 일인데 공부들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조선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여러분들 투표자들은 성격이 급하고 국힘당 여러분 투표자들은 성격이 넋건하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펼칩니까 그러니까 조선사람들이 덕실덕실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 거죠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다 밝혔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말했다가는 그냥 된통당할 때니까 이 표를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표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마치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득표수처럼 그렇게 가짜로 국민들을 쏘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천재가 여러분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책을 다섯 권이나 쓸 수가 있습니까 자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책임을 받아서 선거관리를 주도하는 선거관리비원회가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마치 날개를 딴 듯이 많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광조 씨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 1권이라도 읽어보고 선거 어떻게 훔쳤나 1권이라도 읽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잇값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조선사람이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